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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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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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문서 지기 쉽지 않습니다. 집 안 팔리고 안 나가고 월세 전세 다 똑같아요. 부동산 사람 굶어 죽게 생겼어. 솔직히. 어쨌든 간에 개띠들은 문서를 잡는대요. 문서를. 그래서 문서를 잡고 자동차가 뒷바퀴를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앞불에서 누가 그냥 잡아 당겨주는 거야. 자동차를. 그래서 앞불에 당겨주면은 그거를 갖다가 신껏 내밀면은 그냥 바퀴가 돌아가면서 불이 켜져. 웃긴다. 원래 불이 먼저 켜져야 되는데 어젯으로 당기니까 먼저 바퀴가 가면서 나중에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내가 봤을 때 선왕에 선왕에 애고치 않은 어떤 병고가 생겨서 내가 정성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드린다면 굉장히 좋은 일로도 어떤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보니까 이게 조상님들을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신령님을 데리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한마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령이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내가 닫아 놓은 게 있어. 닫아 놓은 게. 그래서 닫아 놓은 걸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력한 게 있고요. 신에서 조상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신에서 조상에서 운으로 딱 깨뜨려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로다가 내가 저 푸른 소화 노래 하면서 집을 한 채 짓고 내가 언덕받이로 딱 이렇게 쓰게 되면 그래도 생각보다 줄줄이 샀던 돈들이 내가 다시 들어오는 격이니까 다행이다. 요즘에 줄줄이 샀던 돈 다시 안 돌아와요. 근데 객디들은 줄줄이 샀던 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밑가는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익이 돌아오니 그래서 내가 마그마고 투자 조그만한 투자라도 막 하다 보니까 제 정책이 돈 좋아졌다. 누구나 다 가정도 자기 정책이 있고 다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송아지를 한 마리 키워서 팔 만큼 이렇게 소가 컸는데 자동으로 그 소가 새끼를 베는 격이야.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노토가 있다면 노토. 노토 사고 싶으면 노토라면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 듣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막 벌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짜고 지독한 거.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때 좋은 일이 생겨서 다 오라 그래서 밥 한 끼이라도 다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 나의 인식도 좋아지고 칭찬을 할 것이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래요. 근데 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개띠들은 성향이 원래 아구차게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이렇게 돈을 쌓여 놓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렇게 한 4월 달부터 만큼은 그래도 뭔가 내가 미치는 것 같아도 솔직히 조금씩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어무로 양으로 조금씩 손 쏘는 것들이 나에게 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못 쓴 돈이 있다보니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성이 빨간 치마를 빨간 치마를 입고 나타나는 격이야. 거기에 정신 넋빠져 이제. 개띠들이 끼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정신 넋빠질 필요 없어요. 근데 빨간 치마 여자 처리해버리고 선녀같은 여자 붙잡아. 그래야지 내가 재미나게 살지. 빨간 치마 여자는 혼돈만 나오게 하지. 내 돈만 빼가. 그러니까 선녀같은 여자를 차라리 선택을 해. 그런 게 훨씬 나아. 그래서 개띠이가 여자 남자를 보면 여자는 남자를 비교해 주는 거고요. 남자는 여자를 비교하고 여자는 남자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잘 선택하면 되고. 이제는 물이 마그마고 쏟아지는 격이에요. 물이.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 몸에 수분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쏟아지는 거는 다 돈이에요. 그리고 건강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요. 졸질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내가 복을 또 받고 살 거니까. 내가 그냥 성실대로 예전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굴렁새. 굴렁새가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해요. 그리고 문서 하나 잡으는 게 자꾸만. 새끼쳐 가지고 거기서 돈이 된다 그래요. 문서가.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돼지찌를 본다면은. 돼지찌는 아까 보니까 기인도 들어오고. 성향은 또 어떨는지 봤더니. 아이고. 빡금사리. 우리 어릴 적에 빡금사리 많이 했어요. 빡금사리 했던 거를 내가 이제는 대형 냉장고가 들어가고. 또 내가 굴무늬나 공부를 좀 하고. 분위기가 그럴싸한 그런 양반집. 이렇게 변하는 격이야. 그만큼 내가 신분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돈이 너무 없는 내가 그래도 사랑고실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항상 댁이라서 똥간에서만 노는 줄 알지만. 나도 융이란 것을 안다. 융. 융이란 게 있으면 내 몸도 닦고. 적어도. 그 다음에 융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모든 게 이렇게 나빠진 것을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자존심 하나가 다라서. 알면서도 이렇게 바꾸지 않아. 일부러.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바꾸라 가니 듣기 싫고. 내가 지네들이 따라서 하는 것 같아서 하기 싫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일부러 하지 않는다고 해.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호흡을 나누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도둑강생처럼 막 이렇게 감추를 버리자고 머리가 생겼어. 근데 나는 그래 봤자 가진 게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살 길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 4월달 운은 아직 언덕 빠지면 언덕에 내려가기 쉽지만. 밑에서 위로 깔끔하게 올라가는 건 되게 어렵다 이거야.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야. 내가 4월달에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편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밀치기 달치기 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든 이 길 자신이 없어. 왜냐면 숨가쁘게 살다 보니까 이것도 내 맘 같지 않고 저것도 내 맘 같지 않고 너무나 굉장히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은 계곡에다가 물 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계곡에다 물 주는 거.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계곡에 물 줘. 아무 소용도 없는. 근데 계곡에다 물 주는 정도는 이제 안 하고. 물 길러다가 내가 새 밥해서 먹는 정도는 된다. 그래서 돼지띠가 생각보다 운이 그렇게 많이 안 좋네요. 기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다듬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게 실천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헬라 치니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찬밥은 먹고 살지 않지 않냐. 찬밥. 떠온밥 정도는 먹고 사니까 그래도 일명 양심으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다 내가 고시래 하는 능력으로다가 고시래. 고시래가 뭐야. 터져네. 고시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하기 전에 맨날 터 앞에다 고시래 해봐.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니까. 왜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신들이 다 받아먹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보살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 받아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시래 하고 살면 된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 본다면 그래도 밖에나 먹고 사니까 참으면 된다. 그래서 남은 일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상대방한테 고개 숙이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라도 내가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근심 걱정은 돌고 살지 않겠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